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몰카나 재밌는거 말고 그냥 브이로그에요. 제가 일어나서 어떻게 제가 일상을 맞이하는지 보여줄게요. 일단 면도도 좀 해야 되고, 머리면도 하는 걸 보고 싶다고 그 전에 댓글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아침에 한 7시 8시 일어납니다. 아침형 인간이구요. 그리고 지금 시각이 보세요. 저는 컴퓨터로 안되요. 오전 8시 49분 보이죠? 오전 8시 49분인데 원래는 8시 쯤에 일어나서 저는 커피 한잔 이렇게 합니다. 딱 깔끔하게 커피 한잔. 라떼를 좋아해서 제가 또 아침마다 라떼를 먹어요. 라떼데 가루로 된거 있어요. 그 파는 거 있어요. 믹스처럼 가루를 타면 라떼맛이 나요. 그걸 먹고 여기 저의 집이고. 이게 지금 역광 때문에 안보이는데. 여기. 자 그리고 아침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게 보는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게. 자 뉴스를 봅니다. 원래 신문을 경제신문을 봐야 되는데 아침마다 또 이렇게 좀 달라요. 또 제가 장난치고 이런거랑 좀 달라요 느낌이. 약간 퀄리티가 남달라요. 남다른 퀄리티 개그맨 이즈 바구. 저 이제 면도도 하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또 간단한 브이로그를 좀 보여드리고. 머리면도 하고 턱 면도 하고 이런것도 좀 보여드리고 할게요. 네. 빡! 구독! 좋아요! 면도는 머리면도 내가 하나 보여준적이 없는데. 간단합니다 뭐. 뭐 어려울거 없어요. 자 일단 쉐이브 퍼. 면도기는 기본적으로 좀 뭐냐. 좋은거 씁니다. 이제 좀 가격 좀 나간거 싼거 안쓴거에요. 그래야지 이제 머리면도 할 때는 일단 날이 좋아야 돼. 날. 4중날, 5중날. 요런거로. 자. 저렇게 해서 머리를 살짝 묻혀준다.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아 깔끔하다. 약간 그거 같잖아. 이거 보니까 뭐. 만화 같지 않아. 만화. 이렇게. 딱 묻혀져요. 이렇게. 이렇게. 자 뒷모습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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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주고. 깔끔하게. 야무지게. 뒤에부터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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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요한게. 이 면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뜨거운 물을 틀어놨는데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해줘야지 차가운 물로 하면 이게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잘 안되요. 뜨거운 물로 이렇게 뜨거운 물로 면도 한 번씩 씻겨줘야 돼요. 이렇게 물로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안보고 하는 거에요. 이렇게 느낌으로 손으로 대본다면 감각으로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면도할 때 힘들지 않냐? 배지 않냐? 그러면은 누가 면도를 해주냐?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혼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 좀 어려운데 좀 오래돼서 오래돼서 그냥 금방 해요. 얼마나 걸리냐면 저는 거의 한 5분이면 다 할걸요. 이렇게 감각으로 이렇게 딱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느낌이 오는대로 여기 좀 면도 안됐다 그런 느낌. 이번엔 옆에입니다. 옆에. 여기 일단 옆에 다 발라놨죠 미리. 네. 거울을 보고. 근데 나는 뭐 카메라를 보고 하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됐네. 내가 처음이나 비교하면. 여기도 만져줘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 상처가 있어서 상처 있는 부분이 면도기로 가면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해야 돼요. 이렇게 상처가. 이런 데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은 살짝 피해야 돼요. 여기 여기 보면 상처가 있어요. 좀 상처가. 그쵸.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잘못하면 피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손에 묻은 것도 발라주고 이렇게. 발라주고 발라버려. 여기 싹 이렇게 느낌. 이런 데는 이렇게 해도 뭐 비질 않아요. 그리고 면도 날이 좋아야 됩니다. 날이 좋아야지 비지가 않아요. 야 면도기 이렇게 하면 면도기 광고 들어올려나? 면도기 광고 한 번도 안 들어온 거 같아. 와. 내가 면도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자. 요렇게 해서 깔끔히. 자. 머리는 다 끝났어요. 자. 한번 씻어주세요. 자. 깔끔하죠? 자. 머리 다 끝났습니다. 한번 돌아올게요. 자. 머리 다 끝났습니다. 한번 돌아올게요. 머리 다 끝났습니다. 머리 다 끝났습니다. 자.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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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도 시험을 하겠습니다. 시험. 시험 지금 많이 있죠? 이렇게. 자. 시험을 할게요. 시험도 똑같이. 이렇게. 갈라주고. 이렇게. 뜯어. 갈라주고. 이때부터. 시험 기본이죠 뭐. 이때부터. 안녕. caption. 그리고. 들으면서. эксп llegó. 쓰는셔들 четыре flattering. ica. demol. 공양den일 어느 날. 공양. 모르. 다 된 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이제 샴푸를 해야해요. 자 이제 샴푸를 합니다. 샴푸. 샴푸 씁니다. 샴푸. 저는 샴푸 써요. 샴푸. 샴푸는 무슨 샴푸냐면 탈모 증상. 탈모 증상 완화 샴푸입니다. 탈모 증상 완화. 뿌려서 이렇게 뿌려서. 머리에 바릅니다. 저도 샴푸를 해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그립이라고 모바일 홈쇼핑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어플에 애플로케이션 그립이라고 치면요. 제가 거기서 팔았던 샴푸에요. 샴푸nasia. 샴푸, 비성 마founder 토마. 제발 잘 COVID-19 초월 세일에 해야 죠んです. 샴푸, 비성 샴푸 혼자 된거예요. 샴푸 끝! 빠르다 자 깔끔하죠? 샴푸까지 다 했습니다 폰크랭이 다 하고 한번 보세요 자 진짜 가자 진짜 진짜 가자 진짜 진짜라 진짜 진짜야